멕시코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멕시칸 스테이트, 멕시코 합중국입니다. 북아메리카 남사단에 있으며, 수도는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의 국기는 왼쪽부터 초록, 하양, 빨강의 3색기이며, 중앙에는 국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초록은 독립과 천연자원, 하양은 순수성과 정직함을, 빨강은 인종 간의 통합과 국가 독립을 위해 바친 희생을 의미합니다. 중앙에 있는 국장은 아즈텍 문명의 테노치티틀란 전설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아즈텍 건국전설의 내용은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있는 호수가의 선인장이 있는 곳에 도읍을 세워라 라는 내용으로 멕시코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고대 아즈텍 제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중부아메리카 최대의 연방공화국으로 북쪽은 미국, 남쪽은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하고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멕시코만의 면합니다. 국토면적은 약 196만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3위이며 약 10만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보다 20배 정도 큰 면적입니다. 멕시코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 27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0위이며 이는 한국인구수의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멕시코의 1년 총 GDP는 2018년 기준 약 1조 2천억 달러 이는 세계 15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스페인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종족 구성은 원주민과 스페인인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60%를 차지하며 30%의 원주민, 그 외 백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룡어는 스페인어이지만 원주민은 고유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는 가톨릭교가 8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그 외의 기독교 등을 믿습니다. 멕시코의 역사입니다. 기원전 2만 년경에 베링해업으로부터 건너온 주민들이 멕시코 지역에 정착했으며 기원전 8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옥수수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쯤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올맥 문명이 최초로 등장했고 그 이후로도 멕시코 본토에서 사포테카, 미스테카, 톨테카 등 다양한 문명이 생겨났다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멕시코 남부 및 과테말라 일대에서는 마약 문명이 번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후반, 테파네족의 국가였던 아스카포 찰코의 태조조목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였고 그가 이끄는 용병부대였던 아즈텍이 멕시코 고원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아즈텍 호수 위에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세웠고 아즈텍 제국을 발전시켰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약 200년간 번영을 노렸고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은 인구가 15만에서 많게는 30만 명까지 추산되는 그 당시 세계에서 손꼽을 반한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번성하던 아즈텍 문명도 1521년 8월 스페인 탐험대의 장군이었던 에르낭 코르테스에게 정복되면서 멸망했습니다. 그 후로 스페인은 이 땅에 새로운 스페인이라는 뜻의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부학령을 창설했는데요. 페루 부학령과 함께 인디아스 식민지의 중심지가 되었고 멸망한 테노치티틀란에는 멕시코 시티가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지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스페인어와 카톨릭교가 보급되었습니다. 이 당시 스페인에서 건너온 천연두로 인해 많은 인구가 몰살당하기도 했고 또한 유럽 백인 남성들과 멕시코 온주민 여자들 사이에서 혼혈인인 메스티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18세기 들어서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등의 영향을 받아 멕시코의 토착 크리올 사이에서도 독립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1808년 나폴레옹이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에 직위시키면서 이에 반발하는 스페인 민중 봉기가 일어났고 남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에서도 덩달아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에서도 1810년 9월 혁명적 애국자였던 미구엘 이달고의 유명한 돌로레스의 울부지즘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기운이 퍼졌으며 1821년 멕시코의 독립을 인정한 코르두바 협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 이후 멕시코는 아구스틴 대 이트로비데가 황제 아구스틴 일세가 되어 멕시코 제국이 성립되었는데요. 이때 멕시코는 현재 미국 서남부지역인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일대는 물론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모두 지배한 대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824년 쿠데타로 제국이 몰락했고 공화정이 성립되었으나 멕시코의 정치는 혼란했습니다. 중앙집권주의파와 연방주의파 사이의 대립은 심했고 내전으로 인해 농업과 광업 생산력도 저하되어 경제란도 심각했습니다. 1835년 앵그로색 승계 이주민이 반란을 일으켜 이듬해 멕시코령 테아스는 텍사스 공화국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후 1845년 미국이 텍사스를 합병하자 텍사스를 둘러싸고 1846년 미국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텍사스는 물론 뉴멕시코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의 땅을 미국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방주의파가 다시 정권을 잡고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이 수립되었으나 보수파의 반발은 여전히 거셌고 쿠데타의 위협에 시달리하였습니다. 1863년 멕시코의 혼란을 틈타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자신의 조카였던 막시밀리안 대공을 내세워 멕시코로 출병 멕시코시티를 함락하고 멕시코 제2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인디오 출신이었던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와 맞서 싸우면서 1866년 주권을 회복했으나 이를 두고 미국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76년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에 취임했고 30년 이상에 걸친 강압적인 독재를 펼쳤습니다. 해외 자본을 도입하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비민주적인 독재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1910년 대통령 선거에서 디아스가 상대 후보를 체포 감검한 것이 계기가 되어 멕시코 혁명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멕시코 혁명의 시대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 시대를 상징하는 곡이 바퀴벌레라는 의미를 가진 곡 라쿠카라차입니다. 멕시코 혁명군이 정부군을 물리치고 1917년 혁명 헌법을 반포하면서 끝이 났지만 혁명 지도자들 간의 노선 대립으로 인해 역시 정치적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1929년 국내의 다양한 혁명 세력을 하나로 묶어 국민혁명당 PNR이 결성되었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이후 당명을 제도혁명당 PRI로 바꾸고 사실상 70년년 동안 일당 독재를 실시해왔는데요.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집권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경제개발계획과 문화개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에 발생한 경제위기와 장기집권에 따른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2000년 대선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2000년 7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계 야당인 국민행동당 PNN의 비센테 폭스가 당선되면서 71년 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일당 지배의 역사가 끝난 것이기도 합니다. 멕시코 합중국은 연방국가로 연방정부는 대의제를 따르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며 1917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정치제도는 여러모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는 정식국호가 멕시코 합중국인 것이나 연방제 국가에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로 임기는 6년이고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부통령 및 수상제도가 없으며 대통령 유고 시 의회에서 임시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송가한 법을 시행하는 한편 행정부 조직과 대법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의 멕시코 대통령은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입니다. 그는 반미주의 성향과 멕시코 퍼스트 구호를 앞세워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정치를 지행한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퍼퓰리스트라고 불립니다. 멕시코의 연방의회는 미국처럼 양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 6년의 상원 128석과 임기 3년의 하원 5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 성향의 민주혁명당 PRD와 장년층과 중산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의 제도혁명당 PRI, 현재 집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 모레나, 1939년에 창당한 중도 우파 정당인 국민행동당 PAN 등이 있습니다. 1930년 이후로 PRI가 70여 년간 득사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으나 장기 집권에 따른 부정부패, 정경유착에 대한 스캔들로 인해 보수 정권의 지지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자파 출신의 대통령으로 교체되어 최저임금 상향 추진과 함께 취임식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종식을 선연하였습니다. 멕시코의 전국 행정구역은 수도인 연방직할구와 31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멕시코 헌법에 따라 모든 주정부는 일개 공화국의 형태로 행정부, 의회, 법원을 모두 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주의 특징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수십년간 제도혁명당의 중앙정부를 지배했지만 각 지방에서는 지역인들의 선호도에 따른 정당을 뽑아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당이 목소리를 내어도 각기 다른 주정부에서는 지역별로 각자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강해지면서 독자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 부분에서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최근까지 친미성향이 강한 편이었지만 2016년부터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중남미의 다른 나라들과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과 교류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15위에 해당하는 대국입니다. 또한 매년 19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환경을 평가하는 월드뱅크 조사에서 전체 국가 중 54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산업은 식품 및 음료, 담배, 철광과 섬유, 석유산업과 관광업 등이 있습니다. 석유산업은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형 멕시코 석유회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현재 세계 상위권의 원유 생산국이자 석유 수출국입니다. 광물 자원도 풍부해 은 생산량은 세계 1위, 납과 수은 역시 세계 4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산 자원으로는 마오가니와 산목 등 고급 가구재가 많이 산출되며 껌의 원료인 사포딜라가 많이 납니다. 주요 농업 생산물로는 옥수수, 콩, 커피, 토마토 등이 있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랙터, 자동차, 항공기, 석유화학 공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제는 대외 수출의 약 80%, 수입의 50%가량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대미 의존형이나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는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매우 높습니다. 멕시코 소비시장은 유럽, 미국, 중국 등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진출하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라, 갭, H&M 등 패션 분야는 물론 스마트폰과 자동차,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중남미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제조업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10년 멕시코 현명으로 인해 대토지 소유 제도를 없애면서 멕시코의 경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4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토지 개업과 석유 국유화로 산업화의 기반을 닦은 이유로 연평균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멕시코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석유산지인 텍사스를 미국에게 빼앗겼지만 멕시코 내에는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었고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멕시코는 석유호환기를 맞게 됩니다. 멕시코의 경제는 석유의 힘을 받아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는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나머지 더 많은 투자를 위해 대량의 외체를 빌려오게 됩니다. 얼마 후 미국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미국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동안 멕시코가 빌렸던 외체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 1981년을 기점으로 석유 가격마저 폭락하기 시작해 멕시코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1982년 멕시코 정부는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상환을 미루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멕시코는 국제적 신용은 하락하고 국내에서도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1994년 미국 캐나다와 함께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나프타 출범 이후 원유와 제조업의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멕시코의 경제도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여전히 현재까지도 멕시코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지독한 임금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의 연구 결과에서 멕시코의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는 25대 1로 이는 칠레와 더불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 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빈곤층 문제는 멕시코 정부가 매번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멕시코는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약 9배이며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광대한 국토의 멕시코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휘어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미국과 32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과테말라와 벨리즈와 접혀 있습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9,220km로 캐나다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국토 중앙에 시에라 마드레 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국토의 절반 이상이 고지대입니다. 멕시코의 지형구조를 보면 북아메리카에 일부로 연결되지만 민족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에 더 가깝습니다. 멕시코의 기후는 고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분포를 보입니다.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로 특히 해안지대는 열대기후를 보이고 중부의 고산지대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조한 온대선 기후, 나머지 국토는 아열대 기후에 속합니다. 멕시코의 북부에 자리한 사막지역에서는 50도가 넘는 고온이 기록되기도 하는데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더운 곳이 멕시코 북부의 쏘누라 사막지역이며 이 사막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하비 사막과 같은 사막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멕시코 고온에는 4,000m가 넘는 높은 화산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남부지역에서는 지진도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요. 1985년에 일어난 멕시코시티 지진으로 인해 사망자만 5,000명이 나왔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고 2017년 9월에도 큰 규모의 대지진이 연달아 두 번이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등 아메리칸 인디오의 찬란한 토착유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통해 서구 문명에 유입되어 혼합적인 문화를 띕니다. 현대들어서는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멕시코인의 모습은 망토처럼 생긴 판츠를 입고 커다란 밀짚모자를 쓰고 풍성한 콧수염을 기르며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멕시코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멕시코 국민들은 친절하고 낙선적이지만 배타적인 성격도 강하다고 합니다. 화려함을 좋아하고 정렬이 넘치는 멕시코인들은 거의 매달 활기찬 축제를 즐기는 민족으로도 유명합니다. 각기 특색 있는 축제들 중에서도 멕시코시티에서 11월 2일에 열리는 전통축제인 망자의 날 축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온 전통적인 축제로 죽은 자들이 이승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 특별한 재단을 꾸미고 선물과 꽃으로 장식하며 성대한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굴에 해골 그림을 그리거나 해골 코스튬을 즐겨 입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6위의 관광대국으로 관광업이 국내 3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립공원들과 더불어 아즈텍 문명으로 대표되는 찬란한 문화유산 덕분인데요. 주로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관광으로 멕시코를 찾고 있으나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는 칸쿤, 아카풀코, 리베라 마야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 사이에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 칸쿤은 멕시코 남동부에 있는 휴양도시로 세계관광기구의 인증을 받은 관광특화도시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북중미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국가가 바로 멕시코인데요. 무려 전 세계 4위의 자국리그 관객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기만큼 실력도 좋아서 멕시코의 축구 수준은 북중미 지역에서는 미국과 쌍벽을 잃을 정도로 좋으며 월드컵도 두 번이나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매운 맛을 즐기는 멕시코인들은 하바네로 고추와 칠리소스를 활용한 매콤하고 자극적인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옥수수가 주식인 멕시코에서는 말린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만든 토르티아에 다진 고기와 야채 등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든 파코가 대표 음식입니다. 토르티아를 바삭하게 하거나 혹은 부드럽게 해서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타코는 손바닥 크기 정도로 동그랗게 붙여낸 토르티아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각종 육류와 고추, 피망, 선인장 열매 등 다양한 야채들을 볶아내어 쌈처럼 싸먹는 멕시코 전통요리입니다. 맛은 의외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멕시코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초현실주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트 리베레가 있습니다. 그녀는 20세기 멕시코 미술계를 대표하며 피카소 칸딘스키를 잇는 초현실주의 화가이자 혁명가이며 멕시코 민중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불평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 멕시코 시티 근교 코요아칸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메스티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칼로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선유로 자라났습니다. 사진작가였던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는 총명한 칼로를 유난히 아끼며 어린 칼로에게 철학, 고고학,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로 가르쳐주었습니다. 칼로는 사진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아버지의 사진수정작업을 돕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적이고 세밀한 칼로의 작품활동에 밑거름이 됩니다. 1925년 18살이 된 프리다 칼로는 하굣길에 오른 버스가 전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고로 칼로는 왼쪽 다리와 쇄골, 갈비뼈 등이 골절되고 죽을 때까지 하반신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평생 35번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꼬박 9개월을 병원에 누워있어야 했던 칼로는 자유로웠던 두 손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멕시코의 민중벽화의 거장이라 불리며 혁명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 그에게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인정받게 되고 두 사람은 1929년 8월 21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화가로서 활동할 초기에는 워낙 유명한 남편은 명성에 묻혀 예술가로서 그녀의 재능이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칼로의 예술은 많은 다른 예술가들을 매료시켰고 피카소와 바실리 칸덴스키 등으로부터 초연술주의 화가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1938년 멕시코시티대학 갤러리에 출품했던 칼로의 자화상을 구입하면서 루브르에 입성한 최초의 중남미 여성작가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현실주의, 초연실주의, 상징주의와 멕시코의 전통문화를 결합한 원시적이고 화려한 화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알았던 소아마비, 청소년교의 교통사고, 서른여 차례의 수술, 죽음까지 이른 병마, 남편과의 갈등은 그녀의 삶에 반복된 고통과 절망으로 수많은 작품의 오부제가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관찰하며 고통을 이겨냈고 자신과 관련된 소재들을 즐겨 그렸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은 절대적으로 자화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39년 작품인 두 명의 프리다 칼로와 1940년 작품인 벌새와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 1946년 작품으로 상처입은 사슴 등이 있습니다. 칼로는 1954년 4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사후 멕시코 정부는 그녀의 작품을 모두 국보로 지정했습니다.